최근 한 달이 넘게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중국 내륙의 모습입니다. 물의 힘 앞에 당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합니다. 중국 정부가 말하는 공식 이재민만 3,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홍수의 중심에 위치한 샨샤댐입니다. 담수량만 400억 톤으로 한반도 전체 강물을 합친 것보다 두 배가 넘습니다. 당시 미 항공우주국은 이 무게로 지구의 자전축이 2cm가량 이동했다는 예측까지 내놨습니다. 9만여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와 142조의 피해가 난 지난 2008년 섯전성 대지진도 이 무게 때문이라는 이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문제는 샨샤댐의 붕괴 가능성입니다. 중국 정부는 100만 년에 한 번 오는 홍수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불어난 물은 홍수 통제 수위를 한참 초과한 163m까지 차오르면서 최대 수위를 불과 10m가량 남겨둔 것입니다. 댐에 물을 가두자니 상류에 피해가 불가피하고, 방류하자니 큰 피해를 입은 하류 곳곳에 물폭탄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때문에 주변 댐과 재방을 붕괴시키면서 물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댐이 붕괴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샨샤댐이 홍수 조절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정합니다. 혹시라도 산샤댐 붕괴라는 최악의 사태가 날 경우 상하이 주변의 원전 블랙아웃 등으로 한반도에도 상상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KNN 진지훈입니다.